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주제 공개합니다. 등시공방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고 IT주 반등 시작하나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적이 놀라운데 계속해서 IT 쪽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역시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 11조 원 반도체 쪽에서 돌파를 했고 또 반도체 쪽 영업이익률이 55.6%라는 정말 놀라운 기록을 썼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전세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마케팅 전무가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을 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자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실적과 하반기에 대한 실적 두 가지를 다 짚어줬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SSD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SSD의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그걸 대체하는 트렌드가 계속해서 가속되고 있는 점이 한 가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들이라든지 지속적인 어떤 업체들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면서 서버 쪽 디림 수요가 하반기도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점들을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요약을 해서 얘기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SSD 같은 경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원래는 컴퓨터의 세 가지 가장 핵심 요소가 CPU와 램과 하드디스크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CPU는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램은 CPU가 명령을 내리는 뇌의 어떤 기능을 한다면 램 같은 경우는 그 기억을 저장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드디스크도 보조적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CPU와 램의 어떤 속도의 증가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둘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자적인 요소로 데이터를 전송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 자체를 돌려서 속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디스크를 빨리 돌린다 하더라도 반도체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디스크를 돌린다 하더라도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컴퓨터 자체적으로 뭔가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한 건데 그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SSD입니다. SSD는 사실 이제 자기 디스크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발생해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반도체적인 요소를 사용하는데 램을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램과 랜드플래시 두 가지로 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SSD 안에서도 D램과 랜드플래시의 수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D램 쪽 같은 경우는 전원이 꺼지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원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단점 때문에 랜드플래시 쪽으로 해서 SSD를 만들어내는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게 강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어쨌든 데이터라든지 서버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낼수록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각 기업들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든지 데이터를 어떤 전송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축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현존하는 어떤 반도체보다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고효율의 고성능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DRAM 자체를 TSV라는 기술로 계속해서 적층해가지고 쌓아 올려서 만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HBM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기존 어떤 반도체들보다 4배에서 12배까지 빠르게 되고 전력 소모도 한 30에서 40%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 4개 층을 쌓는 정도까지 양산을 해내고 올해 하반기 아마 8개 층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프로 쪽에다가도 HBM 반도체를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언급까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가 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어떤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수익성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무선 사업부 쪽에서 약간의 어떤 손실이 조금 발생 손실이라기보다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할지라도 고부가 가치 사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충분히 커버하면서 실적 상승을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무선 부분 수익성 악화 2분기에 좀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고부가 가치 쪽의 수요로 인해서 좀 상쇄될 수 있다.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신데 어떠십니까? IT에 대한 관심은 사실 국내 증시 코스피에 특히 코스닥도 다 마찬가지지만 주도주,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이 계속 있었고 2주 정도 전, 아니 거의 한 달 정도 전부터 IT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주가 움직임이 좀 더딜까 해서 계속 주제로 좀 많이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이랑 올 초에 좀 주가가 좋았다가 이제 둔화라는 단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쪽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될 거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쏟아졌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조정에 어떤 빌미가 좀 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키워드가 좀 바뀌냐면 둔화해서 뭐 나쁘지 않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막상 전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50%가 넘었고 삼성전자는 사실 55.6%라는 반도체 쪽 영업이익 이런 숫자가 사실 제조업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5.6%라는 건 그렇죠. 100원을 팔아서 55원을 남긴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이익률을 기록하는데 놀란 거죠. 사실은 증시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 쪽 팡 주식들의 어떤 최근의 어떤 주가 하락, 모멘텀 상실과 글로벌의 어떤 무역 분쟁이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업체들의 지금 반도체는 사실 웃음을 겨우 참지 못할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과 숫자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은 유동성의 어떤 공급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불과 이제 오늘 내일까지의 어떤 매수가 분할해서 어떤 권리락을 받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데 사실 진작 나와야 될 반등이고 충분히 사실 숫자로도 좋고 2분기까지도 이런 실적의 어떤 증가세가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IT에 대한 매력이 충분히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반도체 수익성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수익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보려면은 또 원화가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불안 요인이다 라고 짚기도 하는데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한동안 원화 강세 쪽으로 지속적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쪽에서 좀 불안 요인이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확률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산업 쪽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작년부터거든요. 2017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원화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가장 빠르게 작년 한 해 동안에 급격하게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도 삼성전자는 고공행진을 했고 하이닉스 역시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15년부터 사실 지수의 어떤 거래소 쪽의 어떤 대표 업종 내의 어떤 대표 업종의 종목으로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인데 원화 강세가 그렇게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냈었고 최근에도 어쨌든 원화 강세는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5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는 거는 환율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어떤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치킨게임이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모든 시장을 장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환율이나 어떤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업이익률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공정을 얼마나 더 축소시키고 그 와중에 얼마나 더 자동화시키면서 뭐라고 되나요? 마진율 자체를 올리느냐의 싸움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지 환율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특히나 수요가 어마어마한 수요가 D램과 랜드 그러니까 두 회사의 대표 반도체 대표 제품들의 어떤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특히 현재 반도체 시장을 건드리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업황 자체와 그리고 두 회사의 기술력 그리고 얼마나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2월 초에 국채금리 기준으로 보면 2월 초에 국채금리 10년물 상승에 대한 리스크로 환율이 그때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지만 환율이 한 1090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3%에 왔죠 그러니까 같은 기높이로 그런데 환율이 어제 한 1080원 정도 조금 갭이 있죠 일단은 원화가 또 강세인 그러니까 그때보다 기준으로 했을 때 강세인 요인은 사실 국채금리라는 이슈 자체가 그때보다는 이제 조금 더 받아들이기에 시장이 리스크가 조금 더 완화됐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이 글로벌 증시 그다음에 아시아 이머징 증시에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냐라는 것들이 최근에 좀 보고서로 계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화 강세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반도체 쪽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 이 가격이라는 것이 워낙 이제 그 수요가 지금 많고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충분히 전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타격이 크게 없음이 1분기 실적에도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 요인이 크진 않으나 실적에 하나는 있습니다 원화에 대한 환율에 대한 어떤 불안은 외국인의 어떤 수급 자체가 국내 증시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 되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별 종목에 대한 펀더멘터리가 좋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의 외국인의 어떤 수급들이 나가게 됐을 때의 어떤 수급 공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시장에서 바로 나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관련 외신들도 주요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로이터 기사 내용부터 좀 살펴보시죠 HMC 투자증권의 그레그로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칩 사업이 그 어떤 회사들의 전망보다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최근 SK하이닉스와 대만 TSMC가 스마트폰 메모리 매출과 관련해 더딘 성장을 예고한 바 있다고 함께 전했고요 또 미국의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인 중국의 GTE 기업 제재와 관련해서 애플의 라이벌이자 공급자인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호재를 입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도 살펴보시죠 초반부터의 견조한 오름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2.5%대 강세로 258만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신들은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액면분할 이슈도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일 액면분할에 돌입을 해서 이제 거래 정지 3거래일간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1일은 또 휴장이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재상장을 하게 되는 삼성전자 액면분할 이슈도 이제 국민주가 됨에 따라서 이것도 수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에도 코카콜라나 월마트, 나이키,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들이 액면분할 이후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기업이 액면분할을 하는 시점을 생각해보면 사실 기업의 상황이 나쁜데 액면분할을 하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기업의 상황이 좋고 그런 어떤 사업적인 전망과 함께 액면분할 시점을 보통 잡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봤을 때도 액면분할이 사실은 국민 대표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실 보유할 수 있음에 대한 명분과 주주환원 정책에 의해서 배당 정책 같이 같이 사실 발표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기, 중기, 장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의 어떤 회사의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어떤 판단하에 분명히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국내 사례도 애경유화 같은 경우도 좋았고 물론 두산건설이나 대한전선 같은 안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어떤 성장성과 실적에 연관이 분명히 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액면분할이 분명히 호재일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주식을 전혀 안 하시는 주변 분들이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한번 사볼까라는 어떤 문의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주가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보유를 하지 못했던 일반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도 충분히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단, 환율에 대한 불안과 글로벌 증시에 대한 어떤 불안이 외국인의 어떤 수급, 아까도 아저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의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적 공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적으로 보나 또 유통주식 확대로 보나 배당 정체로 보나 일단은 굉장히 어떤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떠세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제일기획, SK텔레콤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 시간을 좀 돌려보자면 대형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 중에 그렇게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의 상승의 어떤 패턴을 보면 일단은 상승은 했어요 근데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그게 바로 상승을 했느냐, 시간을 가지고 상승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액면 분할을 하고 거래가 터지고 바로 상승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올해 1월 말이죠 1월 말에 액면 분할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 주가가 8% 넘게 올랐던 기억이 있고요 거래량이 129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삼성전자의 평균 거래량이 사실 10만 주 후반에서 20만 주 초반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거의 5배, 6배 가까운 거래량이 있었는데 그때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 일부 수급이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에 나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는 뭐냐면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 단기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고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 좋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사실 예전에 황제주였단 말이에요 내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삼성전자를 한 주를 사고 싶으면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는데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고 나면 5만 원이면 한 주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삼성전자가 살 수 있으면서 거래량이 확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호실적이고 너무 좋고 너무 괜찮은데 이거를 오래전부터 사놔서 차익실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차익실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거래가 늘었었을 때 매도 욕구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가 늘고 또 그에 따라서 다른 외국인들이라든지 어떤 보유 지문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가 강해졌었을 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저는 견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 바로 어떤 접근한다 또는 액면 분할 전에 미리 접근해서 매수 진입을 하기보다는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되는 모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이라든지 또는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지 혹은 또 반대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 후에 주가가 거래 자체가 조금 잠잠해지고 또 다른 어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거래량이 차츰차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가 제거됐을 때 거래가 확 는다고 해서 3% 5% 올라간 장초반에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산다기보다는 기관 외국인 그날 당일에 외국인 매매 동향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2, 3일 정도 뒤에 거래가 좀 잠잠해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싸게 접근을 하셔야지 어쨌든 삼성전자 자체도 주가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싸게 접근을 하셔야지 너무 좋다고 해서 비싸게 접근하는 생각보다는 그런 어떤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액면 분할 이외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까 지켜본다라기보다는 바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량거래가 타지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에 나서고 어떤 매수세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매도를 해버린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우리를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런 적절한 시점이라는 단어는 꺼내긴 쉬운데 사실 그게 찰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라이언 투자자분들은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식은 어떤 종목보다 싸죠 사실 밸류에이션에 관해서 차트상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보다도 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최근에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은 우려되지만 찰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내 IT주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과 이 정도 실적이 나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충분히 매수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 하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밴더를 설정해서 분할 매수하는 왜냐하면 사실은 어느 지점이 저가인지 사실 잡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 전과 액면 후를 좀 나눠서 그 시점이 정확하게 한 시점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어떤 매수하는 관점이라면 지금이 분명 타이밍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그 지점에서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2%대 실적에 사상 최대 실적에 또 화답을 해주면서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IT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오늘 4%대 상승폭이 더 크거든요. SK하이닉스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업황 자체가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하이닉스의 매매 행태를 보시게 되면 의심스럽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뭔가 일관적이지 않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양들을 보여주죠. 어제 같은 경우도 40만 주, 그제 90만 주 4월 20일 같은 경우는 130만 주 19일에는 140만 주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오늘도 130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주에서 20, 30만 주씩은 2, 3일 거래일 정도 매도를 했다가 또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를 했다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이게 제가 봤었을 때는 어떤 공매도에 대한 환 매수가 계속해서 공매도로 들어왔다가 환 매수가 들어오고 공매도로 들어왔다가 환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공매도라는 게 주가를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시키는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회사의 업황이 계속해서 좋고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공매도 친 세력들 같은 경우는 다시 환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사실 가격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바닥이거나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졌을 경우에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하이닉스는 최근에 그렇게 빠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조차도 전망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것 같아요. 반도체라든지 이쪽 업황에 대해서. 근데 삼성전자 호 실적이 오늘 또 나오게 됐고 어쨌든 잠정 실적에서 괜찮은 실적이 나왔지만 확정된 실적이 나왔고 하이닉스 역시도 얼마 전에 50% 영업이익을 달성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이라든지 공매도 세력들이 항복을 한 것이 아닌가. 시장의 어떤 이 두 회사 업황과 업종 내의 업황에 대해서 항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섰겠거니 하고 2분기까지는 추가적인 어떤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 없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반증인 거죠. 사실 그동안의 어떤 수급의 어떤 굉장히 좀 지저분한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상승했다라는 거는 업황의 승리라고밖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주도 업종이라는 주도주가 아주 뚜렷하지 않은 시장 흐름을 꽤 오랫동안 보였었는데 이번 기회로 삼성전자 호실장 업황이 이렇게 좋구나 다시 한번 확인한 기회로 IT주들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개별 종목만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인데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론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 대한 기여 지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라는 어떤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선물 시장에 대한 부분의 어떤 기높이도 있고 글로벌 시장이랑도 스탠다드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박스권이라는 장세 자체가 지금 사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로 인해서 탈피할 건가라는 질문으로도 다시 한번 얘기될 수 있을 정도 사실 그러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이 앞으로 이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만약에 설정해 간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수 있는 명분들이 지금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박스권 장세에서 뚜렷한 섹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뚜렷하게 어떤 섹터를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라면 사실 IT 섹터가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기 때문에 불확실한 장세에서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삼성 SDS SK머틱스 SK머티리얼즈, BH, IT, 반도체 관료주들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실적 분위기 좀 예측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SK머티리얼즈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삼성전기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오늘 삼성전기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SK머티리얼즈 역시도 소재업종 내에 있는 종목인데 삼성전기가 굉장히 호실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소재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SK머티리얼즈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 번 해봄직하고요 BH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이미 하지 않았나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BH는 실적 발표를 18일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은 1.34% 오르고 있는데 내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플렉스가 몰락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 인터플렉스에 몰락을 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작년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고 계속해서 분기 연속 분기 상승을 해내가면서 주가 상승을 이뤄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여기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동안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사태에 대해서 인터플렉스라든지 애플 쪽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정도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를 폭발적으로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종목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종목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장비자라든지 뒤에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그리고 BH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맞군요 실적 발표했네요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제가 알고 90억 정도 영업이익으로 실적 발표를 한 걸로 맞습니다 91억 원 1분기 잠적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전혀 동기 대비 314%나 오른 걸로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분기 상승이 최근 트렌드 그러니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에서는 연속 분기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좀 보여줘서 일단 조금은 회사 주가 자체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SK머티비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원주 영주 가스 공장 폭발로 인해서 일부 가동에 대한 지금 중단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원재료 가격이 무수 불상 가격이 최근 상승하고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도 영업이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원화에 대한 강세가 가격으로 전가되면 지금 반도체 쪽처럼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런 부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이고 2분기까지도 사실은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가이던스가 지금 조금 수정해야 되는 영역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 4분기 정도의 신규 공장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시각도 있고 이제는 뭐 사실 반영이 됐으니까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BH는 삼성전기처럼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대입에서 굉장히 좀 잘 나왔고 소재주 쪽에서는 이 OLED 쪽 패널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어떤 소재주로서의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려되었던 애플 쪽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우려되지 않고 2분기부터는 국내외 쪽 플래그십 쪽 물량이라든지 3분기 하반기 쪽에서는 애플 물량이 또 신규로 잡히기 때문에 1분기가 지금 실적이 거의 바닥이다 생각보다 더 잘 나왔고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구조라서 지금 최근 기간 매수만 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BH를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BH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일단 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쪽이랑 스마트 팩토리 쪽 사업 영역이 일단 성장 모멘텀이 좀 있고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굉장히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화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750원 주당 배당을 주던 게 작년에 이제 2천원 정도 배당 정책을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최근에 또 과상화폐가 또 다시 한번 좀 상승 기조를 좀 타고 있어서 블록체인 관련 주들의 어떤 관심이 가져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 SDS는 굉장히 완만한 지금 현재 추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T도 사실 분야가 여러 개 아닙니까? 요새 효자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뭐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 장비나 부품 소재 관련 주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앞서 HBM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고부가 가치 사업 쪽에서 뭔가 투자를 단행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앞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HBM 관련해서 뭔가 하반기에는 이슈가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HBM 관련해서 장비 주도를 몇 개를 골라볼 텐데 HBM 공정 중에서 TSV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TSV 공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반도체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쌓아 올리는 과정인데 이 과정 중에 웨이퍼를 압축하고 또 이렇게 연마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마하는 장비는 KC텍이 기존부터 좀 잘 해와 오고 있었고요 압축 장비는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사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TSV 이 공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압축인데 왜냐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라갈 때마다 이 압축 그러니까 본딩 작업을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라갈 때마다 정교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리고 이 공정이 굉장히 섬세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반도체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쪽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뭔가 투자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좀 단행할 수도 있다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4개 층으로 쌓아올린 TSV 양산이 좀 본격화됐고 올해 8개 층으로 쌓아올린 제품 양산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딩 장비 수요가 한 1조 원 정도 달할 거로 좀 투상이 돼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하반기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작업 같은 경우 전공정이 뭐냐면 주로 전공정은 붙이고 깎고 광내는 작업이고 후공정은 세척이라든지 조립이라든지 테스트하는 작업인데 전공정은 거의 자동화가 완료가 됐어요. 후공정은 자동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하반기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두 종목 정도만 말씀드릴 거거든요 한미반도체와 테크윙 말씀해 주셨고요. 본부장 어떠세요?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BH는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박스권 장소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사실 여러 수혜주가 있겠지만 수급적 부재로 인해서 사실 주가들이 못 오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BH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생각보다 아까도 1분기 실적이 괜찮았고 향후 2분기, 3분기, 4분기 큰 변수 없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가도 오를 수 있는 부분에 모멘텀이 충분하다 이렇게 시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BH 일단 관심을 좀 가했으면 좋겠고 오늘 컴코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질문들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뭐 급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완성도에 좀 주적하겠다. 사실 디스플레이 쪽은 앞으로 어쨌든 올 새로운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적이 잡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분명 새로운 어떤 대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주식 시장은 먼저 이쪽으로 시선이 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코롱인더가 일단 폴더블 스마트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가면 CPI라는 유리를 대체하는 CPI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롱인더라는 종목들이 지금 제일 먼저 상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같이 연구 개발을 했고 부품을 지금 테스트 납품하고 있는 경인양행이라는 종목도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로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IT 종목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KCON 투자자문 서명덕 본부장, 유한타 증권 압구정 본부 장시영 과장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